Do you know who I am? 비행 잘하는 걸로 엄청 유명했던 사람이고 백한장님 네 해고 대상이 되셨습니다 너 잘렸어? 오빠 우리 이혼하자 목걸 사고 났고 블랙리스트 떴다구요? 희망이 없네 선배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해 Just do it 도우미야 어? 전화 좀 받아볼래? 한정미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항공사에 지원을 했다고 와 언니 방금 뭐라고 하셨어? 한의오리를 이끌어가는 도요 성팔 번호 알려줄래요?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아무래도 장남인 제가 어 장남 같은 제가 빨리 헌복시키고 CT 준비해 갑자기 누르시면 안 되는데 진짜 이러다 젖히면 어쩌려고 그래 난리야 죽어요 희정미 부기장이 승객들을 구했습니다 비행만 할 수 있다면 모든 상관없어요 제가 공사선배에요 근데 X가 위선자 X이에요 내가? 네? 네? 그 뭐니안 다 gak 안 나 이제